3, 2, 1 자 또 흐르지를 시작해 봅시다 바람이 조금 있고 여러분이 좀 차네요 가만히 아래 엄청 예쁜데 박하지가 한 마리군 여기까지 이네 아 뭐라 으아... 으아... 박자 막아 우리야... 예울도 막아지... 낫자 인마리? 내 머리네요. 머리에 닦아줘. 유리카와 스페셜 반지람은 요쪽으로 안 나와요 요쪽자체의 반지람은 안 나온대요 바카즈 같은거 그런거 잡고 단지락 되시려면 저기 이제 성문이나 마을선포구 그쪽으로 가셔야 되요 왜? 네 바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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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괴물 마법소 야야야야야 단철내네 싸지 보란나 더 짠마리가 날려올다 낙지 두마리 어? 야 기저개 보시기 어? 기저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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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큰일한 노춤 어? 어서워 아 자 자자자자 혼자가서 해낼줄 있어 잡은 낙지 2마리입니다. 2마리가 이렇게 돌을 뒤쳐서 잡았네요 그리고 괴물 박하지. 이렇게 키조개, 박하지. 이렇게 해서 낙지오를 이렇게 나왔네요. 이렇게 키조개, 박하지.